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짝사랑하는 전해자입니다.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삼성이 언젠가 나를 좋아하자겠지. 그날까지 한번 달려봅니다. 10년간의 짝사랑 한번 아주 진하게 해볼거야. 아주 사골 국물보다 더 진하게. 우리 또 진한 사랑 좋아하잖아. 여러분 안그래요? 진한 사랑. 남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좀 하려면 진하게 좀 해. 흐리벙턱하게 하면 안돼요.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좋아하려면 확실하게 진하게 하라고. 아주 찐사랑을 하셔야지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빨리 때려치야 돼. 빨리 때려치고 빨리 헤어져. 갑자기 내가 또 이별을 종용하는게 아닌가 아는데 우짜고 하는 소리구요. 하여튼 찐하게 여러분들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천의장만큼 찐하게 사랑을 하지마세요. 제발 하지마시고 좋은점만 하겠습니다. 코스피 2442.90. 1.39% 빠졌어. 얘들 요즘 왜그래 갑자기 또 빠지기 시작하네. 슬금슬금. 코스닥 0.75% 빠졌습니다. 오늘 개인들 4879억 샀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딱 정해져 있어. 떨어지면 사는거야. 올해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페이스에요. 외국인들 3821억 매도했습니다. 기관 애들도 좀 팔았습니다. 한 1200억 정도.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코스피 재미없어요. 다 빠졌습니다. 카카오 정도 올랐네. 한 0.85% 올랐고. 우리 삼성전자 막판에 흘러내리더라고. 2% 빠졌어요. LG연설 0.5%. 하이닉스 4.1, 삼바 0.5, LG화학 0.9, SDI 3.05, 우선주 1.38, 현대차 1.16, 네이버 0.7, 기아는 2.2% 정도. 현재 빠졌습니다. 빠졌고. 좀 재미없네요. 보니까. 코스닥은 737.54라고 했죠. 기인들만 샀네. 1987억. 1987억 샀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순매도 했고요. 요즘 리노 공업이 미쳤어. 계속 오르네요. 보니까 리노 공업. 계속 요즘 오르네요. 6.69% 올랐어요. 6.69% 이 기업을 보니까 PR이 높아. 퍼가 21.7배야. 21.7배. 리노 공업 상당히 좀 뛰고 있습니다. 에코 딜타 시티에 2,200억 정도 신규 투자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외국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 낙폭을 줄이면서 뭐 슬금슬금 올라오네요. 현재 마이너스 0.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홍콩 마찬가지고 0.91%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고. 우리 홍콩 H도 1.1% 정도 빠졌고요. 일본 2K 0.35%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대만이 거의 약복으로 끝났네요. 0.01% 마이너스. 대만도 나름도 선박했다. 환율은 어떠냐. 1,339원. 11원 올랐어요. 환율도 많이 올랐고. 달러인덱스 106.25. 조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재미없이. 재미없이. 하루를 또 마감하게 되네요. 생각 이유로 좀 어릴 듯 싶은데 떨어지고. 떨어질 듯 싶은데 또 떨어지고. 응? 도대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받는 것 같아요. 계속 밑으로 약간 좀 꼬라박는 느낌. 그랬던데. 약간 조장 벗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막 빅슈팅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으니까. 쌀 때. 뭐 이런 담자고 쌀 때. 싼 게 뭡니까? 하는데. 뭐 비교하면은. 어. 우리가 뭐. 8만 전자, 7만 전자 때 많이 샀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뭐 저렴한 거죠. 6만 1,400원. 삼성의 가치가. 어. 제가 볼 땐 저평가야. 삼성은 완전 저가 평가 받는 기업이야. 다른 미국의 IT 기업들보다도 삼성은 훨씬 낫죠. 삼성보다 허접한 기업이 시총이 높다는 게 말이 돼. 삼성보다. 그런 건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삼성은 이제 오늘 6만 1,400원. 6만 2천원까지는 갔었는데. 아. 결국은 막판에 200원 끌어내리더라고요. 또. 뭐. 악마 같은 애들이 나왔어. 6만 1,400원으로 좀 끌어내렸고요. 어. 좀 살듯 했는데. 오늘 외인들이 아마 뒤통수 책에. 180만 주를 팔았습니다. 우리 외인 오빠들이 갑자기 변심을 했어. 왜 그럴까? 왜? 어. 어제 어제 영향이 좀 있겠죠. 어제 반도체 좀 안다 떡락을 해버려가지고. 영향을 좀 받았고. 어. 기관 애들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거기다 또 우리 개인들이 170만 주 정도. 신나게 샀습니다. 2% 빠지면은 땡큐야 땡큐. 여러분 나쁜 생각해 아니야.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막 짜증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2%다. 좀 사자. 응? 1%도 좀 좋겠지만은. 2% 정도면은. 아유. 자연스럽게. 한두 주씩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 사야지. 언제 살 거야? 응? UBS. 한 88만 주 정도. 매수했고. CL 30만. 맥커리 8만 9천 정도. 매수했고요. 골드만. 160만 매도. UBS 38만. 그리고 JP 머건이. 35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골드만 얄미워 죽겠네. 진짜. 좀 사라고 했더니. 팔고 있어요.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다. 알밤을 한 10대 때리고 싶어요. 공매도는 36만 7천 주 나왔어. 공매도. 좀 늘어날 듯 하더니. 빠질 듯 하더니. 다시 또 늘어나네요. 줄어들 듯 하면서도. 다시 또 늘어나고 있더라. 공매도 좀 늘었습니다. 약간 보면 여러분들. 우선주도. 재밌어요. 우선주 요정. 계속 종가 요정 나와요. 우리의 종가 요정. 엔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추세가 좀 올라가는 것 같죠. 올라가는데.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 5만 7천 원대에서. 좀 약간 횡보하지 않겠나. 5만 7천 원 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애틋한. 그런. 열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 하여튼 우선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 막판에 4,500원이나 끌어올리더라고. 5만 6천 6병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담았어요. 저도 떨어질 때마다 담아요. 조금씩 2% 빠지면 땡큐야 우선주는. 그때마다 들어가면 돼요. 배당금 받고. 아니면 용돈 있으면 사면 됩니다. 살포시 살포시 사서 모으는 거예요. 뭐 샀다고 뭐. 동네방네 소문할 것도 아니고. 투자는 항상 겸손하게. 어. 스텔스처럼. 스텔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사는 겁니다. 주워 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오늘 6만 2천 주 정도. 찔끔 팔고. 우리 개미를 샀어요. 4만 5천 주. 기간에 들이 만 1천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쫌쫌쫌쫌 사서 모으세요. 모으는 재미가 있어야지. 모으는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거야. 수량 많이 모아가지고. 12월 때 배당이라도 받자고. UBS 9만 천 주. CT 3만 3천. CLE 5천 3백 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얄미운 또 골드만 또 나오네. 11만 주 정도 매도했어요. 다이와 10만. 맥커리 9만 9천. 메릴링치가 한 6만 주. UBS 5만 9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 미장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고. 미국 선물이 또 오르기 시작해. 오늘 보니까 또 한번 미국 떨어졌으니까. 한번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예요. 쌀 때 모으자. 저는 그래서 쌀 때. 줍줍하자. 그런 마인드입니다. 천회장의 마인드는 항상 한결같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투자하고 구조사모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들 보는게 소원이에요. 저는 소원입니다. 저 혼자만 잘 살라고 하는게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살살. 다 함께 같이. 우리 찐팬들하고. 그런 재미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천회장의 마음을. 헤어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전문가다. 여러분들 자랑하려는게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하고. 머리정도 세고 셌어. 천지 삐까리야. 제가 뭐 IQ 놓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삼성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는게.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한결같이 해본 사람. 2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없잖아.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 특히 우리 젊은 청각들. 남자들.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란 말이야. 한결같이.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하지. 뭐 돈 많다고. 뭐 많다고. 중요한게 아니에요. 처음에 돈 많으면. 좋을 수는 있을거야. 근데. 결국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더라고. 그러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합니다. 오래 못가. 보면은. 항상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위해 주는 사람은. 항상 오래가더라고. 진짜 오래가요. 그런 분들이. 사랑도 오래가고. 항상. 항상 즐겁고. 행복하잖아. 전화통화 하더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상대를 만난다는거야. 응. 그런 사람이 없어. 없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 만들어줄게요. 여기까지 자겠습니다. 아.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뵈요.